제목이 이겁니다. 그리스인만 구원받는 성경이 되면 안됩니다. 구원과 관련해서 이 Greek 이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신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게 만약에 그리스가 되면 그리스인만 구원받거나 그리스인만 그리스 몸에 들어간 것처럼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했죠. 영어에는 두 가지 뜻을 다 포괄하는 단어일지라도 한국어에서는 그 두 가지를 다 포괄하는 말이 아니면 나누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man 같은 경우에는 남자라는 의미도 있고 사람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느니라 했는데 사람과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러면 여자가 마치 사람이 아닌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로 나누어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재자다 그렇게 하면 남자라고 하면 안되겠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남자 사이에만 중재자가 되시는 거죠. 그렇게 나누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같은 한 영어라도. 그런데 여러분 아셨습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네 개의 서로 다른 그리스와 관련된 용어들이 나옵니다. 이것을 다 다르게 표준 킹 제임스 성경에서 했어요. 문맥에 따라, 상황에 따라, 사전의 의미에 따라 정확하게 나누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누어졌고요. 그레이시아가 있고요. 그리스가 있어요. 이 두 개는 나라나 또는 지역과 관련돼 있어요. 헬라와 그리스를 나눴어요. 그 다음에 그레이시안과 그리크가 있어요. 사람에 대한 분류입니다. 그레이시안은 헬라를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크는 헬라인이에요. 좀 차이가 있죠? 이렇게 네 가지가 다 나눠져 있다는 것. 여러분에게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는 그레이시아나 그리스가 안 나눠졌죠?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헬라와 그리스가 안 나눠지고 그리스인은 헬라인이 아니라 그리스인에 했을 때 문제. 이런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세부적으로 알려드릴게요. 이 표 개혁생경에는 헬라, 헬라, 헬라인들, 헬라인들. 아예 헬라로 다 통일을 했고요. 한국 긴념스는 그리스, 그리스, 그리스인들. 마지막만 헬라인들.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구분이 돼야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릴게요. 아네엘서 8장 21절 보시면 지금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이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 요즘은 표기에 따라서 알렉산드로스 대왕 이렇게 표기하는 곳도 생기는데요. 어쨌든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대왕에 대한 예언이죠. 아네엘서 8장은 우리가 잘 알려져 있는 역사적 예언이 어떻게 정확하게 성취됐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인데 이 거친 염소를 하나님께서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염소를 헬라왕이다. The King of Gratia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의 눈들 사이에 있는 커다란 뿔은 첫 번째 왕이다. 알렉산더입니다. 자, 여기서 이게 헬라가 되어야만 하는 이유, 또 그리스가 될 수 없는 이유를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한글 킹잼스나 흠쟁력 같은 경우에는 둘 다 그리스의 왕이라고 했어요. 그렇게 될,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의 왕이 될 수 없는 이유, 헬라왕이어야 되는 이유. 그러면 여기 짧게 이것으로 지도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걸 한 슬라이더를 보면 좋은데 이 배경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잘 안 보일 거예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만큼 헬라 제국이 이렇게 컸다라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유럽, 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까지 다 세계 대륙에 뻗어있던 대제국이었어요. 그 대제국, 헬라 제국, 한국에서는 헬라 제국이라고 알려져 있고 우리 교과서에도 배우는 헬레니즘 문화를 퍼뜨린 헬라 제국입니다.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에요. 바로 다니엘스 8장에서 예언하는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헬라 왕이 아니라 그리스 왕이 되면 두 가지 의미에서 틀렸어요. 자, 첫 번째로 엄밀히 말하면 알렉산더 대왕은 그리스 왕이 아니라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알 거예요. 마케도니아와 그리스는 엄밀히 말하면 다른 곳이에요. 자, 아까 전에 지도로 잠깐 돌아가시면요. 여긴 안 보이실 거예요. 제가 작아서 알려드릴게요. 여기서 마케도니아, 그리스 이게 구분되어 있어요. 마케도니아는 그리스 위쪽에 있는 북부지방이에요. 자, 물론 이제 언어나 문화의 공통점은 있죠. 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마케도니아 왕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뭐 위키피디아나 가서 이렇게 정확하게 검사하면은 마케도니아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이 알렉산드리아가 이룬 제국을 알렉산더가 이룬 제국을 그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아예 헬라 제국이라고 하든지 아니면 마케도니아 왕국 또는 제국이라고 표현을 하든지 이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마케도니아의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 왕이 되면 일단 안 되는 하나의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마케도니아 지역도 그리스어랑 그리스 문화가 이제 통용이 되던 곳이니까 그리스를 쳐둔다 할지라도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은 아닙니다. 그렇죠? 만약에 그리스 지역의 왕이라면 알렉산더는 그리스의 첫 번째 왕은 아니에요.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서 8장의 문맥은 다 세계 제국을 말하는 거거든요. 바빌론, 아시리아, 그다음에 페르시아, 메데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이런 다니엘서에 나오는 세계 제국들은 세계 제국을 말하는 거지 어떤 지역적인 도시 국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알렉산더는 헬라 제국에서만 첫 번째 왕이지 당장 자기 아버지만 해도 마케도니아의 왕이었어요. 아버지에게 왕위를 물려받는 사람입니다. 만약에 그 마케도니아를 그리스라고 포함한다 치더라도 첫 번째 왕은 아니에요. 헬라 제국에서만 첫 번째 왕이에요. 그런 의미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도인전 20장 2절에 보면 여기서는 그레이시아가 아니라 그리스로 돼 있죠. 여기서는 그리스를 해야 됩니다. 이걸 알려주고 제가 근건도 알려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바울 일행이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 영역들을 이리저리 다니고 그들에게 많은 관건의 말을 전한 후에 그는 진짜 우리가 지금 지도에 보고 있는 작은 지역인 그리스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는 굉장히 작은 나라예요. 그 나라로 그 나라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물리적인 땅이죠. 그리스 땅. 그리스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만약에 헬라 제국이라고 하면 그 넓은 헬라 제국에 들어간 게 아니라 작은 그리스 지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그리스와 그레이시아를 영어 킹제임 성경 번역자들이 나눈 기준이에요. 그런데 이것도 그리스라고 하고 이것도 그리스라고 하면 차이가 없어지죠.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이걸 제가 번역할 때는 채치 PT가 없었어요. 있었으면 손 씌웠던 것도 많았을 텐데 물론 번역은 채치 PT가 굉장히 못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걸 참조하기 때문에 그냥 개혁 성경처럼 나오고 오류도 나오고 뭐 소울 하면 영혼 이렇게 나오고 하여튼 번역은 잘 못해요. 그런데 이제 어떤 정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을 때 정보를 빨리 찾아주는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제가 뭐 여러분을 보여주기 위해서 일단 봅니다. 채치 PT에서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영어로 What are the differences between 그레이시아 and Greece in the King James Bible? 킹제임 성경에서 그레이시아와 그레이시아의 차이점은 뭔가요? 라고 물었어요. 이는 그대로 알려드립니다. The term 그레이시아 is used in the King James Version in the Old Testament. 일단 그레이시아는 Old Testament에 쓴 용어인데 specifically, 특별히, in the book of Daniel,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썼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다니엘서 8장 21절 제가 인용한 거죠. It states, and the rough goat is the king of 그레이시아. 여기서는 rough goat가 king of 그레이시아라고 말했다. In this context, 이 문맥에서는 그레이시아가 refers to the empire of Alexander the Great, Alexander the Great의 제국을 말한다. And his successors, 그리고 그에 이어받는 계승자들, which encompasses the Hellenistic Greek civilization. 이 헬레리즘 문화에 속하여 있는 그 문화권을 지배하고 있던, 그렇죠? 그걸 둘러싸던 그 그레이시아, 헬라 제국을 말한다. 라고 분명히 했죠. 자, on the other hand, 반면에, 그러나 the term Greece, Greece라는 term은 is more commonly used in the New Testament of King James Version. 킹 제임 성경에서는 신학에 더 많이 쓰였다. 하면서, 예를 들어 4등전 20장 2절 제가 인용한 거죠. It mentions, and when he had gone over those parts, 그런, 이게 지금 성경을 한 거예요. And had given them much exhortation, 그 영령들을 지나고 나서, He came into Greece, 그리스로 들어왔다라고 했죠. Here, 여기에서, 문맥에서, Greece는 refers to the geographical region known as Greece. 지역적으로, 지리적인 지역을 말한다. 그리스라고 알려져 있는 지리적인, 지역적인 곳을 말한다. 라고 말하죠. 자, 그냥 오늘 제가 찾아봐서 넣은 거예요. 자, 저는 이거 하는데 며칠 동안 그레이시아랑 그리스를 어떻게 참여를 두까? 이렇게 했는데 물어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알려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레이시아라는 단어가 굉장히 생소해서 심지어는 그레이시아가 웹스터 사전이랑 옥스워드 사전에도 등장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문맥에 따라 이거는 그리스랑 다르다. 아까 제가 말했던 크게 두 가지 의미로 헬라로 해야겠다. 라고 하고 찾더니 알아서 문맥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일부러 제 말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성경적 근거뿐만 아니라 이런 객관적 근거까지 여러분에게 제시를 해드립니다. 자, 그래서 그건 차이가 다 해야 되고요. 사람에 있어서도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과 헬라이는 구분이 돼야 되죠. 이런 건 이제 사전에 있어요. 쉬워요. 웹스터 1828. One well verse in a Greek language. 헬라어를 잘 아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그 당시에 이미 헬레니즘 문화를 받아서 로마 제국 시야에 있었지만은 대부분 공통어로 헬라어를 하고 있었잖아요. 제가 왜 언어가 헬라어야 된다라고 말한 이유는 지금 현대 그리스어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헬레니즘 문화에 호인의 헬라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세계 공통어를 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세계 공통으로서의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8흥년 11장 20절에 그런데 그들 중 일부가 사이플러스와 히레네 출신 사람들이었는데 그들이 안티오크에 도착하였을 때 그들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전하며 주 예수를 선포하였더라 라고 했어요. 자, 누구에게 말했냐면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 헬라어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자, 그런데 어디였습니까? 안티오크에 도착했을 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그리스 지역이 아니에요. 잘 알죠? 그리스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인들이라고 한글 킹잼 성경에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거 전혀 그리스가 아닌데 갑자기 그리스인들에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흠영역 마제스틴은 잘한 거예요. 그리스 말을 하는 사람들 이건 잘한 겁니다. 이제 헬라어를 바꿔야 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거는 잘 찾아서 한 겁니다. 자, 헬라인, 그리스인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자, 헬라인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를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크를 왜 헬라인으로 해야 되느냐? 아까는 그레이시안이죠. 그레이시안은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그리크는 헬라인이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헬라인이 그리스인이 되면 안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그 가부의 딸입니다. 그런데 그 가부의 딸을 고쳐주셨는데 그 가부가 누구였냐면 헬라인이었고 민족으로는 수로페니키아인이었어요. 그리고 종족으로는 흑인입니다. 가난한 사람입니다. 종족은 가난한 사람, 민족은 수로페니키아인. 그런데 이 사람은 헬라인이라고 부르죠. 왜 헬라인이에요?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민족은 수로페니키아인이고 종족은 가난이인데 어떻게 그리스인이 됩니까? 그리스인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헬라 제국에 있는 헬레니즘 문화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성경에서 헬라인 하면 그 당시 이방인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헬라인의 상징은 뭐냐?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인데 그 신학시대 사람들의 이방인을 헬라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당시에 성경에 알려져 있는 전 세계가 헬레니즘 문화에 노출돼서 세계 공통으로 헬라를 했던 사람들이니까 이방인의 대명사격이죠. 헬라인이 된 거예요.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인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사람은 헬라인인 겁니다. 자, 디모데, 여러분 잘 아시죠? 디모데가 처음 등장할 때 디모데우스라는 헬라식 이름이 그대로 나옵니다. 우리 성경은 이렇게 하면 각주에 디모데의 헬라식 이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디모데우스가 어떤 사람이냐면 믿는 유대족 여인인 어떤 여자의 아들이었으나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더라.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인이었더라 라고 하면 이 사람은 진짜 그 조그만 그리스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디모데의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이방인이었어요 그냥. 자, 그 다음. 로마서 1장 16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이는 내가 그리스의 복음을 부끄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니 이 복음이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먼저 믿는 모든 자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권능이죠. 먼저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도다. 자, 그럼 헬라인에게도라. 자, 보세요. 유대인 다음에 헬라인인데 구원을 받는 순서를 알려준 거예요. 먼저 복음은 유대인에게 전해지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 전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헬라인이 아까 말했죠. 이방인의 어떤 대명사나 고유명사격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헬라인이 그리스인이 돼버리면 구원은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인밖에 못 받습니다. 그리스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리아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란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이집트 사람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에 있고 세계 공통어를 헬라어를 쓰는 헬라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헬라인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 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헬라인 사이에 차이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게 유대인과 그리스 사이에 차이가 없다면 그리스도 안에서는 유대인과 그리스인밖에 없는 거죠. 이 둘 차이만 없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갈라리아서 2장 3절 디도도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레를 받도록 강조받지 아니었더라도 했는데 디도는 그리스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었어요.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에서 헬라어를 하는 이방인이었지 그리스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디도는. 그런데 그리스인이라고 하면 그 작은 그리스 지역에만 국한된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언어의 표준 국어사전의 그리스인은 바로 그 애개의 지역의 그 조그만 지역에 국한된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으며 속박된 자도 없고 자유로운 자도 없으니 남성도 없고 여성도 없느니라. 어디 안에서만?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영적으로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죠? 우리가 지금 물리적으로 다닐 때는 당연히 유대인도 있고 이방인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습니다. 이 구절을 가지고 LGBTQ 주장하면 안 돼요. 남성도 여성도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속박된 자 없고 자유로운 자 없다. 그럼 딱 대표적으로 나오죠.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딱 대표적으로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두 부분으로 나눴을 때 그렇게 나눠지는 게 없다는 거죠. 유대인도 없고 헬라인도 없다. 그런데 그리스인이 없다 그러면 유대인도 없고 딱 그리스 사람만 없는 거예요. 한국인은 있을 수 있나요? 그렇죠? 이집트인은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에서 그리스인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그리스인이에요. 그렇죠? 그리스인은 그리스 사람입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코니움이라는 곳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지금의 터키 지역이에요. 그리스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서 해당으로 들어갔고 그와 같이 전화했으며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의 수많은 무리도 믿었는데 지금 그리스가 아닌데 그리스인들의 수많은 무리도 믿었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많이 믿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코니움에 그리스 사람들이 많이 살았던 게 아니라 이방인들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소아시아, 이코니움은 소아시아 지역입니다. 자, 뒤에 들어갔네요. 어쨌든 이 모든 지역을 지금 누구냐? 그리스의 헬라, 헬라 제국의 누구죠? 알렉산더 대왕이 점령을 했고 정책이 사람들을 막 섞어놨어요. 사람들을 막 동쪽, 서쪽 옮겨서 문화가 막 섞이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다른 민족이 옆집에 살게 된 거예요. 자기가 살던 고향에서 강제 이주가 돼서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는 사람들끼리 옆에서 살게, 강제로 살게 된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느냐? 그 당시 공통은 헬라로 의사소통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서 그리그는 헬라인이라고 되어야만 그 역사가 반영이 된 정확한 말이고요. 그리스인이 되면 많은 오해를 불러낼 수 있다. 마치 구원은 유대인들 아니면 그리스인만 있는 것처럼 마치 그리스도 모만에서는 유대인 아니면 그리스인밖에 부분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레이시아, 그리스, 헬라, 헬라 제국과 그리스를 구분하지 않으면 그것도 성경의 차별성을 두지 않게 된다는 것 그런 것들 오늘 배워봤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